네 합장하시고 마하반냐 바라밀 일곱 번만 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밀 마하반냐 바라반냐 바라밀 네 편안히 앉으시고 여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덥죠? 더워야 됩니다 여름 피부도 이렇게 날씨를 느끼면서 살아가야지 옳지 너무 시원하게만 있어도 피부가 놀란답니다 더울 때는 또 더운 대로 오늘 유난히 에어컨을 아끼네요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주 전략을 하셔가지고 따뜻하게 지내보겠습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은 오늘은 제가 좀 폼나게 이렇게 경전 문구도 이렇게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유의할 점에 대해서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기여합시다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반듯하게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를 하고 계시죠? 참 이 부처님이라는 존재 뭐 2600년 전에 인물이긴 하지만 단순한 인물도 아니고 또 이 꼭 실상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분의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거 그분의 가르침이 2600년에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받들어 지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법문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법회에 와야 되며 또 이제 신행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음질이라고 해서 법회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법문 들으러 법문도 그냥 법문이 아니죠 누구 법문 딱 이러면 죄송합니다 관음제일이다 뭐 초하루다 또 지장제일 날 또 시식도 있고 우리는 또 일요일 날 매주 법회가 있고 또 이제 심지어 호보법회까지 중요한 법회가 있습니다 이런 법회를 듣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다 보면은 내가 여기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GPS 같은 거 있잖아요 위성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어 가지고 나중에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법회에 동참을 해서 스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법정 식구들과 어우러지면서 여기서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 갖다가 점검해 보는 나침판 같은 역할이 바로 이 법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가 중요합니다 불광사는 지침을 해주는 게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여덟 번 있는 것 같아요 구도 철약가에 계산하면은 자주 있을수록 좋습니다 혹시나 허탈해지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종이라든지 또 내지는 좀 뚝근 종이라든지 장판 같은 거 이렇게 말다 보면은 말다 보면은 그냥 무심켈에 막 말면은 어때요 이게 옆에 삐뚤하게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삐뚤어진다 싶을 때 옆에서 손으로 턱턱 쳐주면은 말릴 때 매끄럽게 말리죠 옆에 턱턱 쳐주는 거 기억나시죠? 고개 법회예요 고개 말릴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사소한 거지만 이 법회에 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아 내가 똑바로 수행을 하고 있구나 또 내가 불광사에서 진단 공부는 다 하고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막 이러는 경우 또 어쨌든 보면은 불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도 탈이 날 때가 있어요 불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은 모든 걸 내려놔라고 해가지고 법당을 나눔과 동시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 점심 먹을 때쯤이면은 스님은 무슨 얘기 했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탈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법회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다보다 깊고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자 노력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경구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아마 이 법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뭔가 바람이 있어가지고 나오시죠 하다못해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제가 저때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겁이 없는 사람 바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뭔가를 바람이 있으면요 앞에가 고파서 밥 주세요 하면 어때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아기들이 말을 안 듣다가도 엄마한테 밤때가 되면 깨깽하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없이 사는 방법은 뭔가 바람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라는 게 없을 수가 있나요? 필요한 거죠 이왕이면 날씨도 좀 선선했으면 좋겠고 불광사 전법도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되면 불광사도 전법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한 명이라도 더 불광법당에 왔으면 하다가 신출내기 새로운 분이 아 여기도 절이 있네 해가지고 오면 어때요? 그분은 잘 챙겨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투표하기 전에는 본인이 관등 승명을 댑니다 본인이 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인데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표를 달라고 본인을 막 알리죠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누구야? 이러납니다 본인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주민들이 통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도 보면 법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법 등 가입해라고 우리 법회에 오면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들고 나면 이제 군기 잡는 데가 간혹 기압 주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다 같은 도반으로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바란다라고 하는 거 바람이 없으면 그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바람이 바라지 않으면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해집니다 숙여집니다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만족치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을 하다 보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광사 이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이 정도면 성공했네 옛날 때 교육원에서 백중 지낸 거 기억나시나요? 그 좁은 데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태평성대 너무나 너무 편해서 탈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막 넓기도 하고 그때 그 비좁은 데서 에어컨 틀어나마나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좁은 데서 앞뒤 사람 간격 조절해가면서 눈치껏 절하고 나왔던 그 시절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가 보면 커지고 좋아지면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다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불광사가 법당을 잘 지어놨으니까 송파구를 비롯해가지고 서울에 한국 불교의 대표 사찰이 돼야지 하면서 주변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 갔다가 여기 오면 손해는 안 본다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같이 수행 공동체로 살아가자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게 부처님 법 아닙니까? 그렇죠? 불광이 도량을 잘 껍데기를 잘 지어놨으니 이제 속 알맹이도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여기 뭐 쭉 계속 이어서 이어나오는데요 한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서 이제 혹시 네 번째 왼쪽에서 네 번째 달라 목숨은 오래 살기 어려운 일 목숨은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만나 뵙기는 어렵고 믿음과 지혜를 갖기 또한 더 어려운 법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다른 종교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제가 이제 종교를 선택할 때 보면은 왜필 불교를 선택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 제가 뭐 저때도 얘기했나 모르는데 한양대에 불교 학생이라고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한양대 애들이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요즘 대학생 포교가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아 그 친구들은 막 난리예요 한 4, 50명 정도 등록이 돼 있고 법회 때 한 10명 넘게 이렇게 와서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끼리 뭐가 좋은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왜 불교를 믿냐 또 내지는 니네는 창조론을 믿냐 진화론을 믿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그 젊은 애들이 어머니 할머니하고 인연이 있어서 불교를 믿은 친구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불교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불교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너무나 인과라고 하는 것에다가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창조론 절대 아닙니다 공대생들에서 그런지 몰라도 창조론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왜 믿냐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먹는 라면 먹는 라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삼양라면이라고 그래요 삼양라면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게에 가서 그냥 라면 주세요 하면 삼양라면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게에 가면 라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종교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회하게 됐는데 요즘은 정말로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통역하고 이슬람가에서 들어올 정도니까요 다양하게 있는데 왜 불교를 믿냐 불교라는 라면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매력을 아는 거예요 맹목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인 데다가 다른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군법사로였을 때 다른 종교에 있는 군종병들이 불교는 석가모니는 신도 아닌데 왜 사람을 믿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이라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허구야 그냥 단지 믿을 뿐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심지어 공대생들이 보면 더 과학적이어서 진화론에 대해서 더 잘 의지하고 불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처님 법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 친구들은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부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애들 있잖아요 진짜 사소한 건데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한쪽 구석에서 울어요 부처님 법을 자기가 이제 스무 살 돼가지고 만났다는 게 아쉬워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한국 불교 유지되는 이유 아시죠 고3 엄마들 때문에 대학 수험생 엄마들 아니면 한국 불교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고3 엄마들 돼가지고 그때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 애가 20대가 돼가지고 제가 살살 꼬시면 넘어올 것 같더라고요 출가까지 제가 나름대로 기록이라고 하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군법사 시절에 군종병 두 명을 출가를 시켜가지고 해인사 송광세사 지금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계시고 그때 천주교 기독교 군종병대 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다 수원에서 어느 절에 청년에 잘 하고 있고 개종도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 한양대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야 만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도 지금 부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라디오에서든 어디서든 그 큰 스님들 법문에 갖다가 수시로 접할 수가 있어요 법문은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문을 하나 제대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느냐 불교라고 하는 거 앞서야 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보니까 이제 법문만 딱 듣고 다 내려놔 그러니까 잘 챙겨야죠 어찌 보면 오늘 여기 경구에 나와 있는 거 한 줄 한 줄 보시면 다 소중한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불자로서 잘 지켜야 되는 것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맹신해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그 진리의 의지하라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부처님의 진리를 갖다가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양하게 지혜 광명을 펼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방편적이라든 근기에 맞춰서 지금 내일 모레면 또 백중을 하게 됩니다 백중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50일 정도 이렇게 49일간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불광은 예전에는 이제 여름철 50일 기도, 겨울철 50일 기도하다가 그런가 이제 한국 불교 이렇게 형태가 안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거 동안거 하면서 이제 습달간 기도를 좀 길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50일 기도할 때는 뭔가 좀 집중력이 좀 있었는데 100일간 하니까 좀 너무 느슨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일 모레 진행되는 백중은 49일간 기도를 하니까요 49일 동안은 뭔가 집중력 있게 우리 스님들 또 이제 백중 기간에는 두 분 이상 이렇게 40불공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어쨌든 보면은 스님들은 열심히 기도한다고 여름에 땀 삐질삐질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뒤돌아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불광사 처음에 오시는 스님들은요 불광사가 이제 포교도량으로 전법도량으로 유명하다고 소문을 듣고 오면은 여기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오면은 스님들이 처음에는 아주 신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스님들의 그 신심이 줄어들어 뒤돌아보면은 다 도망가버려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꾸준히 해야죠 특히나 백중 50일 기도는 그 이제 조상님들의 천도하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보면은 이제 아 작년에 뭐 백중 천도제 다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일 되면은 미역국 드셔야지 왠지 생일 챙겨 먹은 것 같잖아요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탈나나요? 기분 탓이죠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챙기다가 돌아가시면은 기일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1년에 한 분만큼은 이분에 대해서 뭔가 되새겨보자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님들이 의식을 하는 것은 굳이 보면 서비스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 기간만큼은 백중만큼은 우리 조상님을 갖다가 되새겨보는 그런 마음다짐의 시간으로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반드시 천도가 됐나 안 됐나 이거는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딱 탈상이 된다 끝났다 숨이 머진과 동시에 탈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좋은 곳에 가셨다라고 끝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뒤에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기일을 챙겨서 하는 것은 후손들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합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백중을 맞이해서 기일을 맞이해서 차련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오래 해가지고 이때만큼 우리 부모님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냈어라고 하는 그걸 되새겨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천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일 모레부터 진행되는 백중도 1년에 한 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내 나름대로 49일간 마음다짐을 해야겠다 아침 때 스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다질려고 아침에 깨가지고 눈 비비고 정신 없을 때 부처님 전에 예불을 갖추면서 지신기명래 하면서 내 마음을 한쪽으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아침 때도 모자라니까 자기 전에 저녁 때도 한 번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0대 부처님께 공량 올리기 위해서 몰입을 하기 위해서 하루 세 때 몰입을 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한 49일간 50일간 100일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도 워낙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군떼이 되기 같지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챙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신수봉행이라고 하는데요 믿고 받아 받들어서 행하는 것 부처님의 말씀을 신수봉행 우선은 믿어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 것 받아서 지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동구치소라고 여기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수용자들 법회를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 집중할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 독경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사경을 권했거든요 요즘 사경 때문에 난리예요 끝나고 나서 그 사경 책을 재보고 줍니다 우리같이 좀 이쁜 바닥에 화음경 상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글씨가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빈 노트에 그냥 경을 받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쭉 적는데 읽으면서 보면서 서면서 느끼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로부터 참회를 하면서 반성하면서 그 글을 적으면서 내가 부처님 법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는 따르지 않고 아무튼 생각했구나 하면서 그 글을 쓰면서도 그 글을 보면 가끔씩 볼펜으로 쓰는데 얼룩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챙겨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태워야 되나? 이런 뭐 하여튼 여기도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또 경전을 갖다가 만들어 본다라는 거 사경은 경전을 내가 만드는 거죠 경전을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경이 있어도 암흑의용 화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 지니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은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알고만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이라 해가지고 청법을 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고 많이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박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바른생활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으면 환경묘한이 실업자가 됩니다 어렵나요? 길거리에 막 지저분하게 버려놔야지 고용 창출이 되는 도둑놈이 없으면 경찰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보면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면서 이러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며 이렇게 가르친 것이 일상생활에서 나왔을 때 최근에 제 아는 스님이 경기도 어느 절에 있어가지고 놀러 갔다가 보니까 여름철이 되니까 그 절 완전 입구 그러니까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계곡에 못 들어오고 차를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계곡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절에 와가지고 계곡물에 물도 담그고 놀다 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옛날 때 개방을 하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차도 엉망으로 해놓고 쓰레기도 잔뜩 두고 가고 심지어 고기도 구웠고 한쪽에는 절 앞에 부도라고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사리탑으로 부도를 이쁘게 꾸며놓습니다 거기는 부도들을 이쁘게 해놓고 잔디밭으로 이렇게 가꾸고 놓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도가 뭔지도 모르고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자리를 펴고 고수섭을 치고 이래가지고 스님이 통제를 해도 말도 안 듣고 싸움이는 하고 안 좋은 감정만 있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입구에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게 보면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그 좋은 계곡을 다 함께 쓰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을 겪게 하는 이런 경우가 되냐 않습니까 보면 이런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살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윤리교과서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문에 많이 듣기를 바라고 이 네 번째를 보시면 법회에 나가게 되면 단순히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나도 좋지만 다른 법우들도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공부가 되지만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희심을 내는 거 아 저 보살님은 아주 열심히 정진을 하셔가지고 모습이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긴 해도 그런 거 좀 내가 잘났으라고 하는 걸 알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 저 보살님은 좀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되셔야 되는데 불광 식구들은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명등보살림을 지나고 선악보살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단순히 막 시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갖추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가 환희심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광에서는 더더욱 법덕모임과 도반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에 동참하면은 본인의 공부도 되지만 다른 이들의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다섯 번째는 보면은 특히나 불광은 일과정진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대로의 마음 다진 뭐 복잡한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서 가볍게라도 마음 다질 수 있는 좀 잠시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마감을 할 때 한번 돌이켜본다든지 저는 아직도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그게 어쨌든 보면 반성문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내 나름 혹시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으면은 남는 게 그 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일기를 보고 아 봉공스님은 이와 같이 수행을 하다 가셨구나 할 거 아닙니까 남는 건 그 일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원효스님이 유명해진 이유가 여기저기 글을 엄청 많이 남겨갔다가 지금에 막 그런 게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효스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남겼던 스님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뭔가 남길까 어찌 보면 일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반성도 해보고 어느 보살님은 이와 같이 살고 가셨어 우리 할머니는 이와 같이 살고 가셨으니까 나도 이와 같이 살래 이런 거 보여줄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음성으로 남기고 화면으로 영상을 찍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정진을 잘 되새겨보는 그런 계획을 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법득 모임 하는 거 법득 모임 역시도 불광의 공식 법회입니다 법회인 것을 잊지 말고 법득 모임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 서로 법득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지도도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좋은 얘기가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된다라고 그래서 광대 선생님께서 일찌감치 우리는 불광 형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다 같이 먹는 식구라고 불광 형제는 다른 사찰에서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되십니까 지금 워낙에 잘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계셔가지고 제가 군더들이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좀 있다가 점시안이 딱 되면은 이제 이거 다 내려놔요 막 시끄럽고 막 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래는 바로 공량식으로 하려다가 너무 이제 매정할 것 같아서 어쨌든 보면 또 밥을 먹을 때 또 다양하게 또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공량간이 너무나 이렇게 소음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은거 때 특히나 이제 백중 기간에 한번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고 50일, 49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정숙하는 것만큼 한번 배워보자 무건하는 것보다 일반 다른 절에는 무건을 엄청 시켜요 제가 그 청소년들이나 다른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건 차수 한 줄로 이렇게 다닐 때 무건 차수 한 줄로 다니라고 이렇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어쨌든 보면 이제 말을 통하는 문으로 인해가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데 너무 네? 무슨 시장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진으로 뭔가 하루하루가 좀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진을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힘든 만큼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고진감내 들어보셨죠 꾸준하게 정진하시기 거듭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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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